나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는 10년 지나면 저걸 웃으면서 여전히 노래하는 코트 스트리머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 저희 카페에 또 올라온 소식인데 쇼미더머니 다들 보시죠? 요즘 장한의 화자 아니겠습니까? 예 쇼미더머니 하는 날이면은 그 래퍼들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실시간 검색어에 쫘악 이렇게 줄서기가 되는 프로그램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쇼미더머니 6 디길이라는 힙합 1세대 래퍼가 1차 예선을 통과해서 2차 예선에 등장을 합니다 리듬의 마법사죠 리듬의 마법사로 통하는 디길이 옛날에 허니패밀리 힙합 1세대 그 시절 때 데뷔를 해서 그 당시 정말 랩을 잘하는 그런 래퍼였어요 랩을 하는데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듣기 힘들 정도의 랩 자 떨어지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후배니까 힙합계에는 또 그런게 있나봐요 힙합계에서도 정말 힙합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 이라는 땅에서 정말 그 그 힘든 음악 헝그리 정신이 많이 가미된 그들의 그 힘들었던 그거를 전부 다 리스펙하고 1세대라는 그 이름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굴을 비춘단 말이죠 그 1세대 중에서도 타이거 제이키는 정말 힙합계의 예수 지자스 그런 느낌으로다가 생각들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이 디길이라는 이분이 가수 그 저 저 뭐야 그 논란이 됐어요 랩을 정말 들어주기 힘들 정도의 아주 올드하고 그런 퇴물 같다라는 그런 느낌 예 아무래도 옛날에 듣던 음악이 음악에서 변하니까 예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1세대 9시대식 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태도가 아주 멋같은 태도를 보여줬어요 랩 내용에도 뭐 지금은 쇼미더머니6에 나와 비트와 오랜만에 참가자지만 난 프로듀서들보다 실은 여기 실세 그리고 랩하는 걸 한번 잠깐 좀 들려드리면 좋을텐데 이게 뭐 들을 수 있을까? 디길이? 간단하게 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가사에 괄약근의 마법사 원래 이제 그 유명한 저 옛날 리듬의 마법사라는 걸로 통했는데 그냥 지금은 저는 괄약근의 마법사였어요 마법사에요 그래서 랩에도 나는 그냥 뭐 괄약근의 마법사 나는 이제 뭐 랩을 어쩌고 어쩌고 막 했었어요 보시면 알고 나중에 영상이 뜨면은 그거 검색해서 보시면 되구요 예 자 무튼 어 그래서 이제 다 떨궜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후배지만 심사위원으로서 보기 추하거든요 분위기도 아주 개판이었고 난장도 이런 난장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갔다가 이제 어 나를 떨군 나한테 페일을 준 이 프로듀서들 눈을 다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똑똑히 지켜본다고 니네 어 날 떨군 애들이 누군지 본다고 어떤 그냥 장난의 쇼맨십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멋같았어요 표정들도 다 썩어있었고 뭐하는건지 저게 선배면 선배로서 저기 해야지 짬으로 들이대고 실력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타이거 제이케가 거기서 안 눌렀다는 거죠 페일을 안 누르고 끝까지 안 누르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2차적인 논란이 또 어 발생이 되죠 타이거 제이케가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타이거 제이케가 이제 페일을 안 눌러가지고 붙은 거예요 이거 솔직히 떨어져야 되는데 붙은 거예요 디길이 에?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이상한 뭐 제스처를 취해요 떨어졌어야 했는데 붙은 거라고요 고마워요 형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3차 예선 때 진짜 디길이를 볼 겁니다 지금까지의 디길이의 모습은 리듬의 마법사가 아니라 그냥 과략근의 마법사였어요 근데 자꾸 그 과략근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제가 보고 나서 정말 분개해서 제 SNS에다가 요런 글을 썼어요 어? 눈깔 제스처 취하는 것부터가 거의 심사위원이 아니라 거의 지 후배 새끼들 대하는 것 같은 눈치 없는 꼰대 새끼 병역기 피하려고 후장에 잔뜩 힘줘가지고 매스컴 탄 거를 희화화 시키려고 끝까지 과략근의 마법사 드립치는 정신머리 없는 새끼 나이 처먹고 존나 철없고 멋없는 새끼 후배라서 못 눌렀다며 감성파리하면서 논란될 줄 알았다며 쿨하게 내 멋대로 심사하겠다며 그러면서 영비한테는 태도를 언급하며 페일을 준 제 감상평이었거든요 네 저게 제 감상평이었는데 어... 더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음... 요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타이거 JK를 애초에 저럴 거면은 프로듀서로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저런 논란이 일단 개코에서부터 개코서부터도 그걸 뽑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 딘... 솔직히 딘 보세요 딘 같은 경우는 진짜 깔끔하게 평가해버렸잖아요 그 원선 또 나왔는데 거기다가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가버렸잖아요 원선 표정 썼고 그러니까 1세대가 더 취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존나 우유부단하죠 네... 디길이가 이번에 또 반성문을 썼다고 하네요 지금 채팅창에 내어보니까 너무 논란이 되니까 디길이가 디길이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힙합하는 사람들이면은 타이거 JK를 절대로 깔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침 영역의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타이거 JK도 타이거 JK가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분별력 없는 저는 졌다고 심사를 보는 것 자체도 저는 보기가 그렇고 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올라가... 랩을 하고 그런 태도로서 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쉬웠던 마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1세대 래퍼건 뭐건 대할 때는 심사위원으로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사를 해야지 거기다가 타이거 JK는 무슨 존나 뻔뻔하게 거기다 대놓고 방송 나와서 꼰대짓하는 거 거기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저는 논란될 줄 알았어요 이거 논란될 거 같아요 근데 논란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존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거 JK도 난 되게 멋있게 봤었는데 이번에 보고 나서 존나 좀... 그 좀 병신 같아요 좀 예... 거기다 대놓고 양홍원한테 그 태도 지적 양홍원한테 태도 지적하면 좋지만 그러면은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죠 예? 그러면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지 거기다 대놓고는 무슨 어? 디기리는 저기하고 또 난 킬라그램도 뭐 어? 그런 식으로 페일 누른 거 자체도 난... 물론 장난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심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JK 타이거가... 타이거 JK가 사과문을 올렸다고 네... 100% 옳다... 미숙한 판단 죄송... 아... 공식 사과 전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어... 여기 있네요 쇼미더머니6 제2화의 논란의 많은 분들의 질타는 논란과 많은 분들의 질타는 100% 오르신 말씀입니다 TV 미디어에 많이 미숙한 제 판단에 제작진과 참가자까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죄송스럽습니다 매회 녹화를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입매했기 때문에 이 프로에 적합한 사람이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던 게 아닌가 고민도 해봅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계속 채찍질 해주시면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존나 존또 우유부단한 이런 태도도 나는 더 맘에 안 들어 어? 뭐... 참... 네이버에 디기리 사과문이라고 쳐... 쳐야 나온다고요? 어... 어... 제 카페에 떠있네요 제 카페에 떴네요 어... 그래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니기리입니다 어... 겸손과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면 논란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며 지난 날이 10년이라는 자숙의 기간보다 더 크게 어... 느끼며 살았던 긴장 속 한 달이었습니다 10년의 은둔 생활을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고자 없는 용기를 끌어모아 나선 자리야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개소리죠 진짜... 자기 상황에만 빗대어서 쓴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어...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과물이 이렇게 쓰나?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예? 예전에 쿨케이랑 디길이랑 그 똥꼬에 힘 줘가지고 군대 안 간 거 있잖아 군대 그 면제 받으려고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그 자기 혈압을 존나 높이려고 내가 알기로는 혈압을 존나 높이려고 커피를 뒤지게 때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똥꼬 힘을 막 주고 있으면은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한대요 그거를 악용한 이런 그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디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학문에 무슨 뭐 어... 어... 발약근의 마법사 뭐 이런 드립치면서 자기 그냥 되게 이거를 희화화 시키는데 연예인들 진짜 뭐 자기 범죄 일으킨 거 자꾸 존나 희화화 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제 불만이 생겨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라와 아크바르 IS BGM 틀고 막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에겐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래도 저는 그거 갖다 드립은 안 치잖아요 예? 끝까지 그래도 좀 창피하게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예? 곽한구 때부터 그런 게 생겼나 뭐 시발 이제 뭐 장... 그거 갖다가 뭐 장난을 쳐 저는 그거는 드립 별로 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허물인데 그게 유쾌한 게 아니거든요 2차 무대에 서는 순간 단독 무대가 주어졌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죄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됐고 이를 감추려고 애써 웃음 지으며 한 자기 비하 소개 후 저는 진심을 담아 제 잘못을 니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같이 활동을 하였던 프로듀서님들과 마주치는 순간 저... 마주하는 순간 저의 용기와 작게나마 남아있는 자신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이러한 긴장감을 떨쳐내려 했던 너스레들만이 편집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많은 인터뷰 속에서 99의 제 진심과 얘기있는 편집된 채 제 1의 흥미 요소만 나와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져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개소리인데 이거는 이게 존나 개소리인게 뭐냐면 자신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뭔가 진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더라면은 진짜로 랩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 뭔가 보여줄 생각을 하고 진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들은 그때서야 좀 어? 봐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뭐 그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건데 나오자마자 괄약근 드립치면서 무슨 어? 아 1세대들이 에? 랩을 못해서 떨어진거니까요 진짜 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해놓고 실력도 존나 졋구리고 말이죠 예 이젠 그냥 관심받으려고 TV 얼굴 들이밀려고 하는거 같아요 그죠 존나 추해요 제가 저지른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그래요 네 저 아직도 창피합니다 진심으로 두 번의 군생활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종마쳤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은 이미 떠나버렸고 10년이라는 자숙의 기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의 니우침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 무리이고 저의 작은 행동으로 보여진 전체였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되어버린 것에 저는 세상에 나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쇼미더머니식스를 통해 불쾌감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립니다 악마의 편집이라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 잘 생각해봐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악마의 편집은 악마의 편집의 정의가 뭘까 내가 아까 알라왁빠르 식빌 알라왁빠르 식빌 이거 내가 10년 후에 간다 아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를 갖다 그 모습만 잘라가지고 어 여전히 이 스트리머 노래하는 코트 스트리머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써야 그게 악마의 편집이죠 알라왁빠르 식빌 그게 악마의 편집이죠 솔직히 편집하는 사람들도 의도를 이렇게 알면서 의도를 이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편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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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는 이런거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손으로 오케이모양을 했었는데 그 오케이모양을 갖다가 이제 어 코트 너 일배냐 너 일배냐 그래가지고 아니요 일배는요 이게 아니구요 이거 네 번 손가락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일배에요 이게 일배에요 님들아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라갖고 이걸로 일배라고 코트 일배라고 이게 악마의 편집이죠 네 내가 그래갖고 SNS에 올렸어요 자꾸 이걸로 나 일배라고 몰아가는데 해명 좀 하자 이때 내가 손으로 동그라미 오케이모양 표시를 원래 했었고 누군가 일배라고 몰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병신아 일배는 이게 일배지 하면 저장면만 캡쳐해서 코트 일배라고 악의적으로 자꾸 선동하더라 이 악마 논들아 예 근데 내가 이런거 해명해봤자 그땐 늦은거에요 그 진짜 사람들이 진짜 내가 성악서를 성악서를 믿는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를 필터링 해내서 들을건 듣고 흘릴건 흘리고 아 이렇구나 전체적으로 좀 어떤 그런걸 봐야되는데 어떤 사건을 어떤 사고를 사고방식이 그런식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거 어 이 새끼는 이럴거야 그럼 이 새끼가 이렇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는거지 다른 것들 안 들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나 무섭다는거야 그렇잖아 내가 해명을 해도 믿질 않잖아 성악설은 인간은 태초부터 어 아주 악랄한게 인간이다 네 그거를 믿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악설 응 그거 너야 응 성악설은 너야 안좋은건 다 너야 안좋고 나쁘고 부정적인건 다 너야 이렇게 하는 시청자들 하지만 이런 시청자들의 특징 유튜브 유튜브 시청자다 유튜브 시청자일 확률이 99%다 예 그러면 그때 아 유튜브 시청자?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아 유튜브 시청자는 그럴 수 있어 어 그런거죠 예 이것 또한 편견이죠 그쵸? 우리는 모두 편견 속에 살아가는거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네 사이언스 과학이죠 과학 진짜 사이언스죠 예 또한 편견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